하루 10분 주식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려면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승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동매매가 되겠죠 우선 이것부터 없애야 되고 그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선 천무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어떤 뭐 뉴스라든지 그 기업의 이슈라든지 그 어떤 것이 됐든 내가 원하는 흐름이 보인다 그럴 때는 그 섹터와 종목의 이슈가 조만간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는가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뇌동매매 그러니까 뇌동매매는 올라갈 때 더 올라갈까 싶어서 사는 것이 뇌동매매잖아요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미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에 산다고는 하지만 지금 지나고 나면은 상승 다음에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바닥이고 상승이잖아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갈 때는 여기도 바닥인 것 같고 가다가 쉬고 바로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날 뭐 여기도 바닥인 것 같고 이제 10선 맞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20선 맞는 여기도 바닥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람은 내려갈 때 뭐 손절이나 또 여기서 사는 사람도 뭐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다른 종목을 보면은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대략적으로 바닥권이고 여기가 더 바닥권이라고 보이지만 지나고 날 때는 첫 번째 맞는 뭐 20선 여기가 바로 맞고 올라갈 것 같아서 사기도 하고 한번 슈팅 나고 쭉 내려와서 다시 전자점 부근에서 또 올라갈까 싶어서 사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또 LG전자를 한번 보면은 상승 다음에 조정 상승 다음에 조정 이렇게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상승 다음에 조정은 사지만 꽤 내려가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 전제는 뇌동매매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갈 만한 이슈가 있다 이런 것이 공부가 되었으면은 적절하게 조정받은 위치 여기도 적절하게 조정받은 위치가 되겠죠 뭐 전저점이기도 하고 60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으니 여기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발을 담가 보세요 한번 발을 담그다 바다든 계곡이든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물이 있고요 우선 천천히 발을 담궈 봐야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깊어질지를 예상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뛰어들면은 알지 모를 그 깊이까지 내가 얼마나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공부를 많이 하셨죠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뭐 그런 공부도 했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은 장기평선 한번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도 있고 뭐 외국인이 산다 뭐 이런 것들 뭐 갖가지 일을 다 넣잖아요 뭐 공부를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런데도 내가 사고 손실이 바로 뭐 3% 5% 10% 가면은 힘들고 또 손절하고 승률이 안 나오고 근데 또 지나고 나면은 그 종목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면 올라갈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풀매수 때려버린다는 게 문제죠 자 20선 타고 가다가 드디어 60선 첫 번째 맞았어요 전조점 부분이기도 하고 요렇게 올라가도 나쁘지 않을 차트의 모양이에요 하락에서 상승 추세도 만들어지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상승 다음에 꽤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 구간도 보여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 적이 많나요 내려간 적이 많나요 스스로 통계를 아실 거예요 분명히 내려간 적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여기다가 풀매수를 때리느냐 바로 올라간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확률이 안 좋은 데다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 발을 담가보세요 뭐 5% 10% 살짝만 내 소중한 몸통 심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호흡기 얼굴까지 잠기면 안 되잖아요 우선 발꼬락 정도만 살짝 담가보세요 여기다가 3%든 5%든 10%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간다 에이 더 살걸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바로 올라간 적이 많나요 내려간 적이 많나요 내려간 적이 압도적으로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유를 가지고 참 여기에 초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유 만약에 풀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들어간다 그래도 조금 내려가면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확 사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빨리 또 올라간 것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유를 가지고 추적을 해보세요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아래 꼬리라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쌍바닥이라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바닥을 지켜주는 것 내려가다가 멈추는 것 적어도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한 번 내려갔네요 여기서 그나마 남은 금액 풀매 또 때리지 말고 이 캔들 뭐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동 평균선이 걸렸나요 아니면 아래 꼬리가 긴가요 아니면은 이 정도로 아래 꼬리 긴 것도 아니잖아요 몸통이 훨씬 크죠 그리고 바닥을 닫아 준 것도 없고 기다려 보시라고요 여유를 가지고 아직 5% 10% 밖에 안 샀으니까 손실 난 것도 아니죠 아직까지 내려가다가 자 보시면은 이 캔들을 이 저점을 한번 지켜주려고 했죠 또 지났어요 또 이 가격대를 지켜주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 꼬리도 달리고 십자도도 달리고 양봉으로 틀었어요 자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 하지만 한 번 더 내려갈 것을 감안해서 완전 또 풀매수가 아닌 적절하게 사람마다 본인마다 전략이 달라 되겠지만 처음에는 뭐 5% 10% 첫 번째 지켜주는 곳에서 여기서는 뭐 30% 뭐 40% 누구는 뭐 60% 할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까지만 안 보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물량에서 여기서 반 여기서 반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난 3번까지 내려갈 것을 감안하겠다 30% 30% 30%를 봐야 되겠죠 또 이 부분을 지켜내주고 한 번 더 내렸지만 또 지켜내주고 여기서 또 며칠 여기서 한 일주일 머물다가 20선 돌파 여기 매물 때 돌파 계속해서 지켜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충분히 지켜주는 걸 보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여기는 안 지켜주잖아요 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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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 내가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며칠 일주일 이주일 지켜보겠다 했을 때는 요것이 보여요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뭐 크진 않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유를 가지면 그냥 이곳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났으니까 조정 받아내고 저점 깨면 안 되는 거고 다시 60선 지켜내주고 있고 또 여기서도 하나 둘 셋 3을 지켜주잖아요 그죠 또 상승 때 60 내지 말고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자 이 종목이 뭔가 또 마음에 든다 예를 들어서 뭐 전고점 돌파 저점 빨리 회복 이 평선들 내려오다가 이제 꺾여서 정배율로 바뀌면서 폭발하는 것을 난 노리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자 상승 다음에 조정 나오고 뭐 전고점에 요렇게 지켜주니까 사불만 하죠 이 돈 평균선 다 지켜내주고 계속해서 지켜내주니까 지금 충분히 매력 있어요 하지만 바로 간 것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크더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스스로 아는 사실 여기서 3% 5% 10% 발만 담그세요 여기 밑으로 얼마나 내려갈지 깊이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니까 전자점까지 깨버렸어요 여기서 바로 급등하는 것 물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더 확실하다 여기서 막 들어가지 마시고 내려가는 것을 멈췄을 때 한번 사보세요 자 내려가다가 십자도도 달리고 뭔가 의미가 있는 캔들이 생겼어요 며칠 볼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내려가서 또 아래꼬리 아래꼬리 계속해서 아래꼬리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죠 내려가다가 이제 돌렸어요 올라가다 또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이렇게 여유있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리를 동안 이런 곳을 지켜주죠 아래꼬리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이렇게 충분히 여유를 가져도 여기서 V자가 아닌 7일 11일을 기다려봐도 돼요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잖아 이제 이럴 때 추가로 더 사면 돼요 계속 이 부분을 진행해주고 또 올라가면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내가 산 위치에서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우선 1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발을 담그고 여유를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곳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가 되고 승률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